빅스러워 저희 옆에 앞에서 갑니다 첫번째 빅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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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빅스 리더 엔니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빅스의 홍빈입니다. 안녕하세요. 빅스의 막내 홍입니다. 안녕하세요. 빅스 캔등이 메모크 캔디입니다. 그리고 오늘 레오가 함께하지 못했지만 레오까지 저희 빅스는 6명입니다 여러분. 어때요 여러분? 재밌나요? 그럼 소리를 더 크게 질러야 돼요. 다시! 다시! 그렇죠. 이렇게 저희 다음 곡도 한번 즐겨보자고요. 다음 곡 어떤 곡 듣고 싶으세요? 뭐라고요? 아 다들 다칠 준비가 돼있어서 듣고 싶습니다. 저희가 그럴줄 알고 그 곡을 준비해 왔어요. 자 준비하러 들어가 볼까요? 그럼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칠 준비나 돼있어서 들려드릴게요. 안녕. 아멘